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이제 저의 하반기 커리큘럼 조금 소개가 늦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벌써 한참 올라갔는데 최인호가 게을렀나 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강의가 바로 천기누설이라는 강의예요 이 천기누설이라는 강의는 제가 6월, 9월 모의고사를 분석해주는 강의예요 야 문학은 어떤 유의 주제의 작품들이 나왔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했어야 돼 라는 걸 분석해주면서 이거와 유사한 제재, 유사한 비문학이라면 글쓰기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기누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내가 풀어갈 수 있는지 시가 문학의 내가 접근 논리 이론 설명하고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유사 문제 산문 우리가 접근하는 논리 그리고 6월, 9월 유사 문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비문학도 비문학 접근하는 논리 그러면 입문지문, 6월, 그리고 유사 문제 어떻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기누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논리를 정리하고 평가원, 패턴, 논리 분석 이런 걸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새롭게 원래 예상이 없었는데 우리 이제 언어와 매체 조교 선생님께서 이거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언어와 매체 우리가 모의고사 1762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어와 매체 11문제짜리 16회분 16회분 실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가격이 굉장히 싸요 교재 가격 책정에 살짝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회분이니까 176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면 실전용으로 시간제고 우리 현장에서는 15분 제고 그걸 풀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 강의에서는 저는 일단은 언어만 문법만 설명을 합니다 매체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 교재 자체의 해설지는 없는데 따로 프린트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이 다운받아 볼 수 있고 또 이 각각의 매체의 유사 문제 언어의 유사 문제로 또 기출도 같이 해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언어 매체 선택한 친구들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강의를 보게 되다 보면 제가 언어 매체를 듣지 않은 친구들은 좀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쉽고 빠르게 그래서 이 문제들도 이 11회, 16회 문제들도 완전히 수능스러운 것만 선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암기를 유하거나 지식을 유하는 문제들은 다 배제하고 순수 조건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수능용으로 100%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아직도 문법을 암기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풀고 있다면 수능 본질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수능은 절대 문법을 암기 지식으로 묻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데피니션 가장 기본적인 데피니션 가지고 조진 조건 안에서 응용할 수 있는 힘을 묻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인호 모의고사 2.0이 있어요 1.0 들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최대한 이제 모의고사를 최인호의 논리에 맞게끔 출제한 건데요 1.0은 약간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은 문제 난이도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했었는데 1.0에서는 다 그런 건 제거하고 최대한 쉬운 쪽으로 기존의 문제들 중에서 좋은 문제들을 선별하고 그런 다음에 살짝 살짝 문제를 변형했고 EBS에서 나온 비문학 제재와 유사한 제재로 선정을 하고 작품은 절반은 EBS EBS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을 토대로 하고 낯선 것 절반으로 믹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 문제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재결합한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100% 체인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체인호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 역시 좋은 문제들을 제가 선별해서 재구성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9월 대비에도 좋지만 이걸 풀어보고 뭐 괜찮다라고 싶으면 여러분들 1.0 안 든 친구들 1.0, 2.0 같이 들으면 되고 이거는 미니 인물고사 성격이라서 언매와 하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문학과 비문학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65분 정도 주고 실전 연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해설지는 없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만 이 모의고사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퀄 모의고사 퀄 모의고사는 저는 시중에 어떤 모의고사보다도 제일 좋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검토에 참여해서 끊임없이 검토 지나고 모의고사를 더 잘 내기 위해서 저의 논리들을 계속 조언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문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설보다도 이 완성도가 높은데 제가 이 퀄 모의고사를 출제진과 서로 검토하고 피드백하면서 3년 동안 완성도를 높여갔는데 많은 친구들 아직 잘 모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퀄 모의고사가 어떤 것보다도 좋기 때문에 꼭 제 강의는 듣지 않더라도 퀄 모의고사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로 이거 여러분이 시간을 재서 이렇게 시간 관리용 그리고 내가 단점을 찾아내는 용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이널 원샷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한 3시간짜리 딱 3시간 동안 저의 수능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액기스 원리만 집중적으로 한 번에 딱 끝내는 거거든요 이거 꼭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점수 안 올랐던 친구들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강의고 철저하게 최인호는 낯선 작품 낯선 문학이 나와도 낯선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다항하지 않고 풀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강의지 찍어주고 지식을 주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렇게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인호는 논리, 호가 논리인데 낯선 것을 풀어내는 힘, 그건 논리입니다 수능의 본질은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여러분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